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적을 준수합니다. 끌리는 부동산을 만나다 성공적인 재테크를 위한 나만의 맥 부동산 네트워크 진행의 유창호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헤디란입니다. 서울 부동산 시장이 정부 규제와 금리 인상 요인으로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10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강남은 급하게 시장에 나온 물량만 간헐적으로 거려될 뿐 매수세가 끊어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해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 이후 국내 주요 은행의 4분기 전세자금 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은행권에 따르면 주요 은행들의 지난해 12월 말 전세자금 대출은 62조 9,711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아직 집을 갖지 않은 사람의 절반 이상이 앞으로 주택을 구매하겠다는 의향을 보였습니다. 주택금융 및 보금자리론 실태조사 결과 서울에 살고 나이가 적을수록 이런 의향은 더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상반기 3기 신도시 3차 택지지구 발표를 앞두고요. 정부가 약속한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에 중자 기적이 축소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3기 신도시는 서울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서 공급 확대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서울 집값의 하락이 정부가 원하는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면 정책 추진을 늦추거나 축소할 수도 있겠다 이런 말을 밝히고 있는데요. 지금 인근 지역의 미분양 우려 또 이와 함께 토지 보상금 협상 문제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점 꼭 알아두시고요. 저희 부동산 네트워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11시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과 여러분을 직접 연결시켜 드리는데요. 먼저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와 구체적인 상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전화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전화 2128-8560번, 서울전화 2128-8560번으로 전화주시고요. 문자메시지도 받고 있습니다. 문자로도 궁금한 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로 검색을 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해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화면을 통해서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전국 각 지역을 실시간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 여러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참여. 페이스북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0, 02-2128-8560으로 전화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전국망 부동산 네트워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금요일에 함께하는 부동산 네트워크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먼저 함께해 주실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유엔의 사우징의 신경철 부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부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작년에 부동산 시장을 한번 살펴보고, 올해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다 아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 부동산이 많이 뜨거웠어요. 서울의 집값들이 많이 올랐고요. 반면에 지방은 상대적으로 떨어진 양극화 현상이 일어났는데, 저런 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택시장 침체 계속되고 있죠. 부동산의 양극화 현상, 부대표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대표님과 함께 양극화 현상에 대해서 진단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강의 한번 전해주시죠. 네, 작년에 부동산에 대해서 지방이 좀 이렇게, 서울이 뜨거웠던 반면에 지방은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뭔가를 한번 공공장에서 살펴보게 되면, 지역산업의 침체가 주요 요인이라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예를 들면 조선이라든가 자동차, 제조시설에 대한 이런 수출을 중심으로 하는 기반들이 지방에 많이 포진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상대적으로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정부는 이런 것들을 좀 만회하고자, 혁신 도시다, 기업 도시다, 이렇게 해서 법인세까지 인하면서, 그쪽에 인구 유도했지만, 생각보다 잘 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에는 공급이 많지 않았지만, 반면에 지방에 있는 주택 공급은 과잉이 될 정도로 많이 많았다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상반기에만 8만 세대 정도가 공급이 되었고, 하반기에는 2배 정도 더 많은 16만 이상이 더 공급이 되었고, 이렇게 부동산이, 지방이 점점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측이 되어지니까, 정부는, 건축업자들은 밀어내기 시 청약도 한 것들이 지방의 부동산 값을 얽게 한 하나의 요인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수도권, 서울 중심으로 한 수도권은 어땠을까를 살펴보니까, 수도권 아파트는 지방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는 공급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많이 지었지만, 사실 멸실되는 주택들, 그 다음에 새로 지어지는 주택들, 이것들을 한번 비교해보니까 오히려 마이너스였다는 것. 작년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던 여러 가지,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올랐던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결국은 가격이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에 수렴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공급 자체가 멸실되는 주택들에 비해서 마이너스였다는 것들이 가격을 지탱하는 하나의 요인이 되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서울에 있는 주택들이 살펴보게 되면, 15, 16억 가격대가 높은 것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주택에 대한 것들은 그치 많지 않았다는 것, 수요에 비해서 이것들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건축법도 많이 강화되었어요. 주차장이라든가, 냉난방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 15, 16억 하는 오래된 아파트들이 주차가 힘들고, 그 다음에 냉난방이 어렵고 하니까, 당연히 소득 수준이 많은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아파트, 신규 아파트에 대한 선호되는 형상들, 이런 것들이 많아지는 가운데, 위치가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데 가격이 많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오래됐지만 그거보다 위치가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격을 맞추고 싶어하는 심리들, 이런 것들이 서울의 주택가격을 지탱하는 한 요인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학습 효과, 이게 심리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주택가격 상승, 우리가 서울 중심, 소위 말하는 똘똘한 한 채, 이런 것들을 보면 정부가 아무리 규제를 하건, 그 다음에 경기가 아무리 좋지 않건, 서울의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기대감이 있어요. 올해가 지나면 우리 서울에 가지고 있는 집은 좀 좋아지겠지. 정권이 바뀌면 뭔가 규제가 더 풀리지 않을까? 그 다음에 경기가 좋아지면 소비가 좋아지니까 내 부동산은 살아남겠지라는 이러한 심리적인 요인이 있는 반면에 지방의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상담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빨리 처분하고 서울에 올라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것들도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가격에 대한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겠다. 사실 정부가 지난해 추진한 대출 규제라든가 세금 규제, 금리 인상을 통한 이자 부담 이런 것들은 사실은 지방의 집값을 잡고 싶어서 한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서울은 오히려 가격을 올리는 현상이 되었고 반면에 지방을 더욱더 떨어뜨리는 이러한 현상이 되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또 시사가 되는 방과 뭐냐면 정부의 의지는 뭘까? 3기 신도시를 공급책으로 만들면서 하는 정부의 의지가 뭘까? 예전에는 혁신도시다 아니면 행정수도 이전이다 하면서 지방으로 서울의 인구를 분산시키고 싶었었는데 이번에 발표된 신도시를 보면 다 서울 중심권의 인근에 있는 하남, 남양주, 계양 이런 곳이라면 과천 이런 곳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정부의 원래 부동산 가격의 핵심인 축을 앞두고 지방으로 이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축을 좀 더 확대시키는 메갈로폴리스의 개념이 아닌가. 지방은 그러면 이 정부 포기했나? 이런 듯한 느낌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지방은 안 돼. 그래도 살아남은 곳은 서울이야라는 이러한 심리적인 요인들이 좀 더 가속화되어지면 올해도 부동산의 양극화는 좀 더 확대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정말 우려가 되는 이 양극화 현상의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봤는데요. 그런데 앞으로는 또 양극화 현상이 지역별로 또 심화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극화에 대비해서 어느 지역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그 방향을 잘 잡아보시는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부대표님, 여기서 또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무료 세미나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소개 좀 해주실까요?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는 너무 시간이 작으니까 가격이라든가 디테일하게 지역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설명하기가 좀 무리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준비한 세미나가 있는데요. 수요일하고 토요일 오후 1시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돈 되는 서울 초역세권 투자 전략. 소액으로 내가 돈이 많지 않지만 어떻게 하면 전세입기고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세미나에서는 도와드릴 수 있거든요. 강남구청으로 오시면 되고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세요. 그러니까 미리 예약을 꼭 해주셔야지 자리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들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세미나입니다. 함께 하시면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저희 무리전화도 항상 열려 있는데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서울전화 2128-8560번, 서울전화 2128-8560번으로 전화주시고요. 문자메시지도 받고 있습니다. 문자로도 궁금한 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신경철 부대표님과 함께 만나볼 부동산, 어떤 부동산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신경철 부대표님이 선정해주신 첫 번째 부동산 대푸어켝회. 강서구 등촌독에 위치한 오피셀입니다. 편리한 교통환경으로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우수한 등촌독 오피셀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등촌독 오피셀은 9호선 등촌역으로부터 도보 약 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황금노선이라 불리는 9호선을 이용해 업무지구로 빠르게 이동하실 수 있어 직장이들의 선호가 높은 지역입니다. 더 자세히 이야기 드리자면 등촌독은 서울 서북권의 주요 업무지역인 여의도, 상암, 마곡지구와의 접근성이 우수한데요. 대형 업무단지에 종사하는 직장인들이 생활 편의성과 잔여교육을 위해 선호하는 주거지역이 바로 이곳 강서구 등촌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변의 교통환경이 크게 개선될 호재 소식이 있는데요. 바로 2021년 개통 예정인 월드컵 대교입니다. 월드컵 대교가 완공되면 합정구와 마포, 또 상암디임시 등 서울 서북권의 요충지와의 접근성이 크게 올라갈 전망이며 덩달아 분산 효과로 인해 인근의 교통체증 또한 개선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뛰어난 업무지 접근성과 우수한 교육 환경을 갖추고 있는 강서구 등촌독의 신축 오피셀입니다. 네, 이 마곡의 어마어마한 호재를 뿜은 강서 쪽으로 와봤는데요. 강서구 등촌독, 학군으로 워낙 유명한 목동에 바로 붙어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학군의 수혜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서구 등촌독의 신축 오피셀인데, 부 대표님, 어떤 것인지 개요와 건물 특징 먼저 살펴주시죠. 네, 설명하겠습니다. 이 매물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투자 황금도선이라고 할 수 있는 9호선 등촌독에서 도보로 약 3분 거리에 위치한 초역세권 매물이 되겠습니다. 전용 면적이 29.07로 되어있는 투룸 형태로 되어있는 매물이고요. 총 15층 건물에 7층 가지고 오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공연도는 2020년 8월 중공될 예정이고요. 지금 터 잡고 땅 파는 토목공사가 한참 진행 중인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가격 중심층, 로얄층 개념으로 선정한 가격은 2억 7천만 원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건물 특징 잠깐 설명드리면 중공업 쪽에 있는 그런 비싼 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개동으로 위치하고 있는데 빽딱하게 덜어선 것이 아니라 건물하에 동관관계가 거의 30m 정도 되어있는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고요. 이 건물 내부에 공원들도 다 형성이 되어있고 주차도 기계식 주차가 아니라 자주식으로 다 지하 2층까지 파서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매물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내년이면요. 이 아주 동갑으로 충분하죠. 널찍 널찍하게 단지형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신축 오피셀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지금 살펴드리고 원루 말이죠. 투룸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완벽하게 풀옵션까지 준비가 된다는 점. 단지는 고온까지 조성이 될 것 같네요. 여러 가지 장점들을 품고 있는데 무엇보다 위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가장 먼저 설명해주신 부분이 부대표님께서 구호선의 황금라인 말씀을 더 해주셨잖아요. 입지가 대단한 것 같은데 사실 여러 가지 설명해드릴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추천 포인트는 뭐가 있는지 입지가 또 어떤지도 자세히 보도록 하죠. 우리가 생각할 때 구호선이 왜 황금노선일까 이걸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3분 거리니까 단순히 교통이 편리하겠다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아니라 이 구호선은 어디를 지나가냐면 김포에서부터 마곡, 당산, 여의도, 강남, 4구로 다 지나가고요. 그다음에 강동까지 연결되고 앞으로도 더 많은 노선이 확장될 예교적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여의도에 사는데 여기 전해석이 너무 비싸단 말이에요. 그런데 5분으로 지하철만 가게 되면 90만 원으로 월세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을 소비자가 생각하게 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다. 그러니까 구호선은 단순히 교통이 좋아졌다는 것보다는 수요가 늘어났구나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투자로서의 좋은 마인드가 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지도를 보며 설명을 드리게 되면 물건지 마루 옆에 마곡지구가 있어요. 마곡지구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려지는 그런 지역인데 그런 마곡이 기업들이 들어온 게 다 들어오지 않았어요. 아직 10%밖에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판교형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판교보다 2배 가까이 크긴 하죠. 그런데 판교에 비해서 여기 들어오는 기업들은 대부분 다 대기업들이 들어온다는 것들에 집중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으세요. LG라든가 롯데라든가 그다음에 코롱, 이랜드 이런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들이 들어오니까 이런 사람들이 급여 수준이 높으니까 우리 집에 만약에 살게 되면 세입자의 질이 좀 더 높아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바로 옆에 길만 건너면 행정구용상 목동이거든요. 목동이라는 지역은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학군을 자랑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이 작년에 들섭 들섭하다가 재건축 연안이 40년으로 연장된다는 말이 나오면서 살짝 지금 주춤하긴 하는데 너무 노화됐고 그다음에 층수가 낮기 때문에 재건축이 안 될 수는 없거든요. 이런 재건축 이슈가 나오면서 이 지역들이 한 번 더 영향을 받을 것이고 그다음에 학군이 좋고 많은 소비자층에 대한 거주자의 교육 수준이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스마트 시트로 지정이 된 곳이거든요. 이런 스마트 시티 이슈, 그다음에 재건축 이슈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고객 가격들이 한 번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근에 위치했다는 것들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의도. 여의도는 총 우리나라 국제 중심 업무직으로 해서 현재도 15만 정도가 상주하는 지역인데 여기도 재건축 이슈가 또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지역이고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인 월드컵 대교를 건너게 되면 바로 상암, 디지털, 미디어 시티가 위치해 있어요. 그러니까 왼쪽으로는 마하고 오른쪽으로는 여의도, 그다음에 인근의 목동, 그다음에 길을 건너게 되면 상암동까지, 그다음에 이 월드컵 대교를 건너가게 되면 신총과 홍대까지 접근성이 좋아지는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정부가 이번에 3기 신도시로 개정한 계양 테크노밸리도 바로 옆에 있다는 것. 그다음에 서부간손도로 지하섬업, 국회대로 지하섬업. 이러한 굵직굵직한 정부의 개발 사업들도 같이 있는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투자로서의 가치가 앞으로 좀 더 기대가 될 수 있는 그런 곳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부대표님께서 워낙에 또 탁월하게 설명을 해주셨지만 한 번만 더 강조를 드리면 954 황금라인이 지나간다는 겁니다. 왜 황금라인이겠어요? 강남을 동서로 가를 지르면서 지금 급행까지 서기 때문에 워낙 많은 직장인분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것이 바로 이곳이죠. 게다가 지금 계속해서 더 연장 개통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종합운동장행에서 중앙보험병원행으로 바뀌었죠. 쭉 뻗어갈 예정이라는 거죠. 여기에다가 마곡에 지금 16만 5천 명. 정말 기업과 일자리 대단히 많이 자리 잡게 됩니다. 이런 점 수요에 있어서 굉장히 또 여러분 수혜를 볼 수가 있겠고 여기에다 주변에 또 여의도도 있죠. 상암까지 있죠. 출퇴근할 시기 너무 좋다는 겁니다. 이런 장점들을 살펴드렸는데요. 이제 핵심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부대표님 핵심 투자 포인트를 본다면요. 구호선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한강 축에 있고 그다음에 구호선을 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장기적인 수요층들이 더욱더 올 수 있다는 이런 프리미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곡과 여의도 그다음에 상암 이런 곳에서 일하는 분들은 대부분 고소득층의 석박사급 이런 분들이 거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세입자의 질이 많이 좋아지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투룸 형태로 되어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 인근에 있는 아파트들이 다 10억을 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다 10억이 넘는 아파트에 거주할 수는 없잖아요. 이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투룸 형 아파트 구조로 되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투자의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포인트 중에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가격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부대표님 가격은 어떻습니까? 저는 가격을 항상 월세랑 비교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보통 3억 정도를 되는 매매가가 3억 정도 되는 것들은 월세를 보수적으로 9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이렇게 저희가 예측을 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여기 나온 매매가 지금 2억 7천 원입니다. 그다음에 전세가는 2억 5천 5백만 원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전세를 끼고 투자했을 때는 실투자 금액은 1,500만 원 정도면 가능할 거고요. 그다음에 월세는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90만 원으로 아주 높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들을 강조해 드리고요. 게다가 여기서는 월세를 맞출 수 있는 자신감이 워낙 있기 때문에 2년 동안 임대 보증도 하는 그런 매물이니까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매물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강서구 등촌동의 신축 오피스텔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신경철 부대표님과 함께 만나볼 그 다음 부동산은 또 어떤 부동산일까요?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신경철 부대표님이 선정해 주신 두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종로구 숭인동에 위치한 신축 오피스텔입니다. 숭인동 오피스텔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1호선과 6호선 화습역인 동묘암역에서 도보로 1분이 채 걸리지 않는 역세권 오피스텔인데요. 1호선과 4호선 화습역인 동대문역도 도보로 이용 가능합니다. 서울 도심권인 종로구인 만큼 다양한 지하철 도선과 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뿐 아니라 도로교통방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숭인동은 편리한 교통과 함께 직주 근접지로서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는데요. 서울의 대표적인 상권인 동대문과 남대문이 가까이 있으며 주변 여러 재래시장까지 관련 종사자들이 선호하는 주거지입니다. 또한 도심권 업무직으로의 출퇴군도 편리해 직장인들이 많이 찾는 입지를 갖췄습니다. 소개해드리는 오피셀은 2020년 1월 준공 예정인데요. 지하 2층에서 지상 17층 총 128세대로 구성돼 있습니다. 내부를 보시면 평형에 비해 굉장히 넓게 보이는데요. 입주자들에게 맞춰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했다고 합니다. 특히 빌트인 냉장고, 드럼 세탁기, 천정형 에어컨, 빌트인 빨래 건조대, 인출식 식탁, 전기 쿡탑, 시스템 가구 등 풀 퍼니시드 시스템 인테리어가 적용돼 주거 만족도까지 높였습니다. 서울 중심 업무지구인 종로구는 주요 업무지구로의 접근성도 뛰어날 뿐만 아니라 주택의 희소 가치가 높은데요. 풍부한 배우 수요와 편리한 접근성, 그리고 쾌적한 주거 환경으로 인구 집중과 상권 활성화까지 기대되는 종로구 숭의동의 오피스텔입니다. 부동산 투자를 할 때면 중심권이라는 말은 항상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종로구 숭의동, 바로 이 종로가 서울 중심권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신축 오피스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물 개요와 건물 특징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네, 그러겠습니다. 종로구 숭의동에 유치한 매물이고요. 1호선과 6호선, 동묘압역에서 도보로 20초 그냥 걸어서 몇 발짝만 갈 수 있는 초역세권에 유치한 매물이 되겠습니다. 총 17층 가운데 5층 설명드릴 예정이고요. 방 1개, 원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2020년 1월에 준공이 예정이니까 딱 1년 정도 남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준층 개념으로 매매가 1억 4,80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건물 잠깐 보여드리면 주변에 있는, 인근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 낮은 오래된 것들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독보적으로 신축은 거의 없는 가운데 있는 역세권에 있는 매물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고, 인근에 청계천을 비롱해서 동대문 상권, 그 다음에 주변에 개발호재가 많이 있는 그런 지역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가치가 더욱더 기대되는 그런 매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숭인동 쪽에서 희소가치가 있는 신축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숭인동 일대를 조금 더 자세히 둘러보겠습니다. 입지역 호재적인 면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전해주시죠. 네, 제일 중요한 것들은 서울 도심권 10년 이하의 신축 건물이 제7%밖에 되지 않는 그런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대부분 다 노후화됐기 때문에 신축 건물이 들어왔을 때 그만큼 공실에 대한 위험이 적다라는 거, 강조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문재인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1호 지역에 해당하겠습니다. 창신, 숭인동의 선도지구에 위치해 있는 지역인데, 여기뿐만 아니라 주변에 투자를 할 때 앞으로 좋아하실 곳이다 이렇게 투자하는 것보다 지금도 좋은데 앞으로는 더 좋아하실 것이다 이런 게 할 때 더욱더 안전할 수 있겠는데, 주요 3대 도심에 메가 상업지를 끼고 있는 곳에 위치했기 때문에 현재도 좋고 앞으로 개발 사업이 다 이루어지고 나면 미래가치가 더욱더 좋아질 수 있겠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도를 보면서 위치를 설명드리겠는데요. 매물지는 동류와 압력에 바로 위치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왼쪽으로 가게 되면 동대문과 종각, 우리나라의 중심 업무지구가 밀집되어 있는 종로 바로 옆에 있는 이런 지역이고요. 위쪽으로 대학과 고대와 성신료대들이 있는 학군 수요와 오른쪽에 지금 가장 우리나라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인 청량리 재개발 지역들을 인근에 두고 있고요. 바로 밑에는 왕심리, 화학동까지 다 연결할 수 있는 이런 핵심 입지에 위치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동묘압력에서 초 20초밖에 되지 않은 초역세권에 위치했다는 것, 그다음에 동대문과 종로의 중심 상업을 다 끼고 있다는 것,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높은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지역에 있다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정말 많은 이야기를 살펴드렸는데 이런 장점들의 플러스 하나 더 가격까지 좋다는 겁니다. 그 부분까지 짚어보도록 하죠. 가격 어때요? 첫 번째 매물 설명을 드릴 때 말씀드렸었는데 투룸 같은 경우에 3억일 때 얼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었는데 여기가 월세가 얼마 나오냐면 보수적으로 잡아도 천에 55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를 예상가로 잡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천에 60만 원 정도 받으면 저가 생각하는 매매가는 1억 8천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나와 있는 가격 1억 4천 8백만 원입니다. 부가세를 포함한 가격이고요. 이렇게 했을 때 전세를 끼고 했을 때는 실 투자 금액은 1,300만 원. 말씀드렸다시피 월세는 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가월비가 굉장히 높은 그런 매물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종로구 숭이동까지 신경철 부대표님과 함께 살펴드렸습니다. 이렇게 부대표님과 또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무료 세미란을 통해서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오후 1시 강남구청역 쪽에서 진행이 됩니다. 수요일에는 돈 되는 서울 초역세권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로 그리고 토요일에는 서울 중심권의 소액투자 무료 특강이라는 주제로 펼쳐지게 되는데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와주시기 때문에 아래에 적힌 전화번호로 예약전화 꼭 남겨주시고 오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실 신경철 부대표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부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문의전화 항상 열려 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서울전화 2128-8560번 서울전화 2128-8560번으로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까지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문의전화 2128-8560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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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오연선 팀장님과 함께 만나볼 첫 번째 부동산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오연선 팀장님이 선정해 주신 첫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강동구 천호동에 위치한 5대 주택입니다. 강동구 천호동 주택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바로 5호선 9분다리역인데요. 도보로 약 5분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5대 주택입니다. 천호동 주택 바로 인근에는 도보로 통학이 가능한 천호초, 천호중, 천열초등학교 등 학군이 형성돼 있어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천호동은 명실상부한 서울 강동구의 대표 상권이 자리한 곳이기도 한데요. 주변으로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10대와 20대 젊은 층들이 즐겨 찾는 천호동 로데어 거리는 최신 트렌드가 반영된 다양한 쇼핑 시설이 입점해 있습니다. 로데어 거리의 이면 골목은 음식점과 카페 거리가 형성돼 최근 새로운 핫플레이스로 부상 중인 곳이기도 합니다. 강동구 천호동 주택의 모습도 직접 살펴보겠는데요. 2018년 12월에 준공된 신축주택으로 12개동 168세대의 대단지 5대 주택입니다. 대단지인 만큼 어린이집과 단지 내 상가까지 갖추고 있어 아파트 못지않은 커뮤니티를 자랑하는데요. 또한 지하 주차장이 완비돼 1대1 주차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내부를 보시면 3베이 구조로 채광과 환기뿐 아니라 넓은 전용 면적으로 공간 활용 또한 우수합니다. 발달된 상권과 함께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 환경을 자랑하는 강동구 천호동인데요. 탄탄한 배후 수요를 지냈으며 유동인 곳 또한 풍부하고 강남구의 접근성도 뛰어난 강동구 천호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강남 4구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강동구 그중에서 중심 천호동 쪽으로 가볼 텐데 지금 살펴드린 곳은 12개동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대단지의 다세대를 살펴드리겠습니다. 이쪽 다세대 주택은 어떤 곳인지 먼저 개의와 함께 건물 특징부터 보겠습니다. 네, 5호선 9분 다리역을 도보 5분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대지 면적은 15.64제곱미터, 전용 면적은 44.73제곱미터로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은 총 6층에서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방 2개와 거실, 주방, 욕실 그리고 다용도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018년도 12월에 준공이 완료되었습니다. 매매가는 2억 7,430만 원입니다. 이어서 건물 특징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대단지, 12개동에 168세대, 이것만으로도 프리미엄을 갖는 대단지 다세대입니다. 이렇게 대단지는 부지 확보와 공사가 쉽지 않기 때문에 강남 4구를 통틀어 거의 유일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가치 있고 황금성도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단지인 만큼 어린이집과 단지 내 상가까지 잘 갖춰져 아파트 못지않은 커뮤니티를 갖추고 있습니다. 봄매물의 큰 장점 중 하나가 바로 주차시설인데요. 요즘 다세대 세입자가 가장 민감한 부분이 주차입니다. 또 주차로 인한 요즘 그런 트러블을, 그런 뉴스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봄매물은 아파트형 지하주차장에 1대1 주차가 가능합니다. 지하주차장이기 때문에 무더운 날이나 또 너무 추운 날, 비오는 날도 너무 편하고요. 지하에 주차를 하시고 바로 엘리베이터로 집까지 이동하기 때문에 편리하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른 세입자의 선호도도 높습니다. 3베이 구조로 체감과 환기가 좋고요. 실용적인 구조로 임차인이 선호하며, 또 실내 공간도 사진에서 보시는 것 같이 깔끔하고 세련되게 인테리어 되었고요. 주변 다세대와 비교해서 여유 있고 넓은 전용 면적도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12개 동의 대단지입니다. 우리만의 공간이 이렇게 많이 되어 있는 거고요. 지금 중공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바로 지난달이니까 아주 따끈따끈한 신축이라고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지금 살펴드리는 곳, 3베이의 투룸 구조입니다. 워낙에 또 주차 공간도 넉넉하다고 하고요. 이렇게나 신축이기 때문에 사진 보셨겠지만, 안에 그 내부에 세련된 인테리어 직접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미 중공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직접 가서 보신다면 더욱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건물 특징 한번 살펴드렸고, 이제 강동구 천호동 쪽에 입지와 또 호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부분도 보겠습니다. 입지와 호재도 한번 살펴 주실까요? 네, 광화문, 여의도 등 많은 직장을 지나는 오피스라인이라고 불리는 5호선 9분다리역을 도보 5분이면 이용이 가능한 위치입니다. 도로망도 한강을 가까이 있기 때문에 올림픽 대교와 강변북로의 접근이 용이해서 어느 곳이든 편하게 이동이 가능한 위치입니다. 또 교통호재도 있는데요. 9호선이 3구간까지 개통을 한 상태고요. 또 4구간도 연장 개통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8호선도 연장 개통을 앞주고 있습니다. 9호선과 8호선 사이에 위치하기 때문에 교통망도 더욱 좋아질 전망으로 수요가 더 많아질 미래가치가 기대되는 입지입니다. 주거지로 이미 잘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형마트와 대학병원, 극장, 백화점 등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고요. 한강공원과 대형공원들도 근거리에 있어서 주거 만족도가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또한 도보권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학군도 잘 갖춰져 있는 위치입니다. 강남 4구로 새롭게 달라지고 있는 강동구로 개발 호재도 너무 많아서 간단하게만 정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동구는 기존의 배드타운에서 벗어나서 서울 주요 3도신처럼 주거와 일터가 공존하는 자족형 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동쪽의 대표적인 경제 도시로 떠오르고 있는 강동구입니다. 먼저 고덕동에 약 7만평 입지, 문정동 법조타운의 한 반 정도 크기인데요. 강동구청 주관으로 고덕비즈밸리가 2022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기업 및 중소기업이 입주할 예정이며 또한 그 주변의 집값을 올리는 이케아와 백화점이 입점이 예정돼 있어서 고용 인구가 3만 8천 명으로 수요 증가에 따른 주택 시장도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미 상일동에는 삼성 엔지니어링, 삼성물사, 세스코 등 대기업이 자리 잡은 첨단 업무 단지가 형성이 되어 있어서 6만 명 이상의 고용 인구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삼성동의 엔지니어링 복합단지가 2022년 완공 목표로 진행 중이며 이 역시 많은 기업의 입주로 인한 인구 증가로 집값 상승이 기대되는 호재입니다. 강동구에는 또 낙후된 몇몇 지역이 있는데요. 새롭게 달라지고 있는 강동구인 만큼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진행해서 완벽하게 지금 달라지고 있는 중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곳이 봄매물집 바로 옆에 위치하는 선호동 뉴타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동안 지지부진했지만 지금은 2주를 마치고 철거 중으로 한참 활발하게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이 일대가 대규모 주거지로 변모하게 되면 당연히 집값은 동반 상술될 수밖에 없는 호재입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달라지고 있는 강동구가 아직은 저평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래 가치를 보시고 투자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지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역세권, 학세권, 숲세권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잖아요. 여기 다 해당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업무 단지들 엄청 조성되니까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부동산의 가치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또 뉴타운 이야기까지 해서 개발하자 어마어마하게 많이 준비가 되어 있죠. 그러면 이 얘기도 조금 더 줄여서 핵심화 좀 볼게요. 핵심 투자 포인트를 살펴본다면 어떤 것들을 꼽아볼 수 있죠? 핵심 투자 포인트는 봄 매물을 우선 완공이 된 건물로 직접 오셔서 신축 눈으로 확인하시고 입지를 확인하시고 투자하시는 게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교통학군, 인프라 다 좋고요. 여기에 여러 가지 개발어제를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팀장님 그럼 강동구 천호동의 주택 가격은 어때요? 매매가는 2억 7,430만 원이고 전세 예산 금액은 2억 5,500만 원으로 전세를 끼고 투자 시에는 1,930만 원으로 투자가 가능하십니다. 월세 시에는 2천만 원에 월 80만 원으로 대출을 활용하신다면 7,430만 원으로 투자가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강동구 천호동의 다세대 주택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내용들 궁금한 점 있으시면 그리고 전문가와 상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전화 2128-8560번, 서울전화 2128-8560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문자 메시지도 받고 있습니다. 문자로도 궁금한 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오현선 팀장님과 함께 만나볼 두 번째 부동산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오현선 팀장님이 선정해주신 두 번째 부동산 대트워크 강서구 염창동에 위치한 신축 다세대 주택입니다. 편리한 교통환경으로 업무직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한 염창동 다세대 주택의 위치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염창동 다세대 주택은 9호선 등촌역으로부터 도보 약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황금노선이라 불리는 9호선을 이용해 업무직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어 직장인들의 선호가 높은 지역입니다. 더 자세히 이야기 드리자면 염창동은 서울 서부권의 주요 업무지역인 여의도, 상암, 마곡지과의 접근성이 우수한데요. 대형 업무단지에 종사하는 직장인들이 생활 편의성과 자녀 교육을 위해 선호하는 주거지역이 바로 이곳 강서구 염창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변의 교통환경이 크게 개선될 호재 소식이 있는데요. 바로 2021년 개통 예정인 월드컵 대교입니다. 월드컵 대교가 완공되면 합정과 마포 또 상암디엠시 등 서울 서부권의 요충주자의 접근성이 크게 올라갈 전망이며 덩달아 분산효과로 인해 인근의 교통체증 또한 개선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뛰어난 업무지 접근성과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는 강서구 염창동의 신축 다세대 주택입니다. 이번에는 반대쪽으로 와보네요. 강서구 염창동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창동에 위치한 주택은 또 어떤 곳인가요? 개요 먼저 알아보고요. 건물 특징도 자세히 짚어주시죠. 네, 9호선 등총역을 도보 5분으로 이용이 가능한 위치입니다. 대지 면적은 22.14제곱미터, 전용 면적은 44.30제곱미터로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총 6층 건물의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방 3개와 거실, 주방, 욕실, 다용도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018년도 9월에 준공이 막 완료되었습니다. 매매가는 3억 4천만 원입니다. 건물 특징도 같이 살펴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강서구로 주택이 충분하지 못한 지역으로 대기 수요가 넘치는 곳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의 시세 차이까지 기대할 수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이제 막 완공이 된 신축으로 직접 오셔서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 매물입니다. 흔치 않는 세계동의 단지형 다세대로 보유가치가 높은 매물이 되겠습니다. 단지형인 만큼 넓은 부지로 인한 주차 공간이 여유 있겠습니다. 요즘 임차인들은 주차 공간을 정말 중요시 여기는데요. 봄 매물에는 주차가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1대1로 100% 자주식 주차가 가능한 건물이며 임차인들의 선호도가 높은 매물입니다. 총 6층 건물의 3개 동으로 33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의 쓰리 룸으로 여유 있고 활용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인근으로 직장을 다니는 신혼부부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요즘같이 좀 전세 시장이 주춤한 시기에도 봄 매물은 전세가 거의 맞춰져 있어서 안정적인 투자처로 추천드립니다. 깔끔한 아파트형 내부와 엘리베이터 CCTV, 현관보아문까지 잘 갖춰져 있습니다. 일단 널찍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원, 투 아니고요. 쓰리 룸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기 지금 게다가 주차 공간도 100% 자주식으로 해서 주차 가능하다는 점 짚어드리고 게다가 또 신축입니다. 지난해 9월에 준공이 됐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살펴드리는 곳, 강서구 염창동 쪽이죠. 염창동일 때 지금 보여드린 매물의 입지와 함께 주변에 또 개발 호재는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짚어보겠습니다. 입지와 호재도 한번 살펴주실까요? 네, 직장이 많고 강남까지 급행으로 연결이 되는 황금노선인 9호선, 등촌역을 도보 5분임을 이용이 가능한 역세권입니다. 마곡지구로는 세정거장, 여의도로도 다석정거장, 강남으로도 20분 이내에 출퇴근이 가능하고 또 새로 개통되는 공항철도를 이용하시면 상암 쪽으로의 출퇴근도 용이합니다. 도로망도 올림픽대로와 간병물로, 가영대로로 잘 갖춰져서 편리한 이동이 가능하며 또 2020년에 개통을 앞두고 있는 월드컵 대교를 이용하시면 마포 쪽으로의 이동도 너무 좋습니다. 입주가 진행 중인 마곡지구의 16만 직장인 수요만으로도 든든한 배우 수요지인데요. 이뿐만 아니라 여의도의 15만, 상암의 4만까지 트리플 직장 수요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른 직장인들과 신혼부부들의 수요가 넘치는 곳입니다. 주거지로 잘 형성된 곳이기 때문에 대형마트, 주민센터 등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서 주거 만족도도 높은 입지입니다. 또 개발 호재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강서구의 대형 호재는 바로 마곡산업단지입니다. 그 어떤 지역에도 이런 호재는 없습니다. 집값과 바로 연결이 되는 대규모 업무단지의 개발입니다. 그 중에서도 마곡산업단지는 대기업 중심의 기업들이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LG그루, 롯데, 코롱, 이랜드, 넥센 등이 입주해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대기업 입주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향후 주택가격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곳입니다. 마곡 지역 가격이 많이 오르긴 했어도 아직 마곡지군의 입질기업이 한 30%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추후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회사 입주뿐만 아니라 강서구의 주거 환경도 고품격화되고 있습니다. 강서구 중심에 거대 부타닛파크가 생길 예정으로 초입에는 2020년에 완공을 앞두고 있는 LG아트센터가 그리고 또 중앙부에는 이미 임시개장을 해서 화재를 모으고 있는 서울식물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주거 수준도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 쇼핑몰과 유명 호텔들도 쏙쏙 입점이 되고 있어서 향후 인구이입으로 인한 임대가와 집가 상승이 예상됩니다. 주변 자체가 인프라 굉장히 좋은 곳이고요. 게다가 구호산이 지나는 게 엄청나게 입주적인 큰 장점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에다가 마곡의 가치는 아무리 강졸라고 해도 지나침이 없겠죠. 여기에 또 마곡의 보타닛 공원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숲세콜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개발 호재들까지 장점들을 체격하실 수가 있겠고. 그러면 지금까지 전해드린 이야기 좀 더 핵심적인 것만 집어서 저희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투자 포인트를 좀 알고 싶은데 이 핵심 투자 포인트만 본다면 또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핵심 투자 포인트는 우선 마곡 지구를 든든한 배우 수요지를 삼고 있는 그 위치에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완공이 돼서 직접 와서 확인하실 수 있는 매물로 직접 오셔서 입주를 확인하시고 달라진 강소구를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기 아니, 스리룸이 이렇게 좋은 포인트들이 많은데 가격은 어떻게 되느냐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 가격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가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매매가 3억 4천만 원이고요. 전세 예상 금액은 3억 1,500만 원으로 전세를 끼고 투자하시면 2,500만 원으로 투자가 가능하십니다. 월세는 3천만 원에 월 110만 원으로 대출을 활용하신다면 1억 6천만 원이면 투자가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강서구 염창동의 다세대에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신 오현선 팀장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문의전화 항상 열려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울전화 2128-8560번, 서울전화 2128-8560번으로 전화주시고요. 문자 메시지로도 궁금하자 받고 있습니다. 문자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문자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문자 메시지로VER 문자 메시지로 문자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문자 메시지로 문자 메시지로 문자 메시지로 다음 주에 만나요. 상담 접수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 알고 계시죠? 서울전화 2128-8560모드로 전화 또는 문자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유튜브로도 여러분 참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 무료다시보기 가능합니다. tv.알토마토닷컴 들어오시면 무료다시보기 가능하시고 또 시청자 의견도 많이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의견까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부동산 정보 갖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